1주일에 2배 꿀아이바지? 알지? 이혜정이 진짜요? 그분 아닌데요? 믿었어? 진짜 순위라네 우리는 썰의 폭격 속에 산다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? 근데 제가 가서 뭘 틀어놨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아이고 싫어 형 좋아 나도 진실을 말해주지 저놈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우리 옆에 걸 손에 넣어서 여길 뜨자는 거지 뭐하세요 지금? 이 감 똑같이 사라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믿죠 이 X됐다 이 집에 락스는 분명 있을 테군 넌 토 넌 찜통 찾아와 나머지는 낫다 맡기고 야 진짜 찜통 찾게? 사람 살리라고 비싼 알바게 저감에 일을 맡겨놨더니 사람을 죽이고 있어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? 자살처리 전문가 살인부터 자살발리바이터는 주안 만약 이 이거 풀면 대민비의 목말롱도 투성일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궁금한 게 없는데요 잘 들어 이거 어디 공개되는 거 아니죠? 아 잠깐 쓰다 36.7도 36.5도 정상 toch 3.5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